고 neighbourhood 네?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?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!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막혀! 사랑한다고! 어? 너 할 줄 알아? 난 진짜 있어! 아 진짜로? 한번 해봐! 사랑해! 내가! 내가! 어? 나도! 어? 나 의자 있어! 사랑한다니까? 어? 사랑한다니까? 아니.. 명육을 지금 펼쳤어 빨리 가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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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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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단계 2단계 3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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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네요 3단계 다 아 뒤에 뭔데? 야 뒤에 뭐야? ㅋㅋㅋㅋ 이상하네요 산ube 산 Confeder는 미니컬이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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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콤비가 외치않다고 하는데 키가 많이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럼 요실은 뭐 한 분 할 거예요? 쉽게 자야죠 그냥 자요? 이제 똥툰 에이씨 편한 거 자는데요? 네 그럼 에이씨 만날 준비하고자 했죠 네, 만날 준비하고자 했죠 언제 만나던데요? 네 언제 만나던데요? 언제 만나던데요? 아 이거 제 거네요, 천사 네? 아 무슨 소리예요? 제 거에요? 아 제 날개 여기 있었어요 네, 가져가세요, 하나씩 제 날개 여기 있었네요 네, 하나씩 가져가세요 난... 근데 안 들어가는데? 자, 그러면 아 이거, 이거 우리 천사 세트 그럼 815 좀 해주세요 이거 같은데? 우와 우와, 이거 나 산이 형이 꼈으면 좋겠어 뭐해줘? I love you, so I love you, so I love you 어, 형님 정했어요? 어, 창치 먼저 저, 잠깐 저, 할게요 원래 그 알아! 아, 우리랑 같은 거 썼어? 제가 그 원래 그 이제 고기를 딱 먹을 때 삼겹살 먹다가 오랜만에 그 이제 멤버들이 그 뭐지? 곱창이랑 대창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나도 한번 시켜먹고 싶다 해가지고 대창을 딱 시켰어요 응 그리고 딱 먹었는데 맛있어? 너무 맛있는 거 아, 저희도 너무 맛있어 아, 저희도 너무 맛있어 저희는 소파집이네 야,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말해도 되는 거야? 브랜드? 몰라 나 이거, 이거 코스... 나 이거 남에서 많이 시켜먹었어 아, 유명한 거야? 아이돌라이브는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오우 난 괜찮네 야, 우와 대박이야 뭐 먹지? 이거 먹고 싶어 먹어 우와, 오늘 진짜 맛있다 와, 맛있겠다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랑 설탕 많이 뿌려먹는 거 좋아해요? 네 나는 설탕을 안 참... 진짜 맛있다 이 멋진 곡은 또 여기서 이 AE곡을 해봤어요 을 타뇨을 했다 우와 와 그 때꾸를 가슴에서 딱 둘이 들었을 때 둘의 명곡이 나왔을 때 드는 생각이 딱 와, 우리도 언젠가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을까 나갈 Baby 나갈바 생각할 수 있을까 나갈바 진짜 나하고 희망한 유명한 목소리 퀘蟣 야, 웠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